태화전자에게 오늘 처음 출전했고 그죠?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세요 편안하게 처음 출전했고 오늘 응원 오신 분들은 저쪽인 것 같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아 저쪽 ؛ 이게 자기도요 노래는 잘해요 아무나 여자만 올라오기도 여기서 남자잖아요 저 위에 계신분들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그쪽이 좀 시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명당 자리네 올해 태망연 sustainability, 네 번째 태망연icação인데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참가벌으로 2번 연하씨의 노래 눈썹 파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항상 평범했던 내 맘 전해주는 말 내 심정 몰라주시며 끝까지 몰라주시며 내가 지금 전으로 간다고 조전의 영예에 동떡지는 내리법 심수 깊은 맘에 두겨두는 생각 푸른 한숨 뭐 없어 천벅뿐이 우리의 웃을 피워 그리워 그리워 해간장이 안없는다 없는 나로만 나라나나나 낯섭나라 뭐하고 비춰서 혼자서 방사평에 걸린 내 맘 전해주는 말 내 심정 몰라주시며 끝까지 몰라주시며 내가 지금 전으로 간다고 내가 지금 전으로 간다고 내가 지금 전으로 간다고